야 이 씨발 놈들아… 뭐, 뭐야! 구르트가 말을 합니땅! 으에에! 이, 일어서 심겸! 역시 외계 식물 영양제라 그런가 효과가 엄청나네요 드디어 내 입으로 쌍욕을 직접 할 수 있게 됐군 너 이들한테 갈겨줄 쌍욕을 말이야! 엥? 갑자기 왜 우리한테 쌍욕을 갈긴다는 겁니깡? 니들이 죽일 뻔했다가 살아난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니들이 나한테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 우리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깡? 어떻습니깡 집사? 응? 할로윈 기념 마법사 코스프레입니땅! 난 풍부제리에 나오는 제리 코스프레입니땅! 헐, 나름 잘했는데? 응? 근데 그 빗자루는 어디서 났어? 구르트 가지를 꺾어서 만들었습니땅! 니들 갑자기 단체로 실성했냐? 왜 갑자기 나무에 쓰레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크리스마스터리 꾸미는 거에용… 아우씨, 먼지 쌓인 것 좀 봐 청소 좀 해야겠는데? 얘들아, 혹시 먼지 털이게 못 봤냐? 응? 책상 위에? 아하! 오늘따라 좀 춥지 않습니깡? 주인이 밀까스비를 못내서 이번 달에 난방이 끊겼댕댕! 불이라도 좀 지필까용? 야이 찌발놈아!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깡? 그거야! 우리 주인이 최근에 큰맘 먹고 산 쇠빙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지피면 되지용? 어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땅! 근데 장작이 없잖슘갱! 장작이 없긴 왜 없어용? 근데 구르트가 좀 불쌍한뎅… 장나무인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합니깡? 우리가 물 주면서 키워주는데 물값은 해야지용! 우리가 쬐끔 심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쬐끔? 너 시발 지금 쬐끔이라고 했냐 미친 떼꼴룩 새끼야! 그래도 우리 덕분엔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무사히 켜올랐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용! 맛신경! 우리가 맨날 깨끗한 말도 제공하지 않으신경! 맨날? 니들 한 달에 한 번 물 줄까 말까 했어 이 정신나간 새끼들아! 니들이 한 번 물 줄 때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걸 얼마나 아껴서 마신 줄 알아? 히히히히히! 그리고! 난 원래 착한 할아버지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고! 근데 짐 벤저슨지 개벤저슨지에 그루트가 빠질 수 없다면서 날 다짜고짜 훔쳐온 거 아니야? 거 옛날 일 가지고 쩨쩨하게 너무 그러지 맙시딱! 니들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됐어! 애초에 너희 같은 짐승놈들이 그렇게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리가 없지! 나도 애초부터 그냥 곱게 쌍욕만 갈길 생각은 없었으니까 흐헤헤헤헤헤 모조리 부셔주마! 흐헤헤헤헤 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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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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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헤 뭐 뭐야 그루틸 몸이 갑자기 점점 더 커진 겨 개abb 응? 뭐... 뭐야! 지진인가? 에헤오헤 미이이이이이잏 저... 저... 저게 뭐야!!